인간의 욕심은 매우 죽었다.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집사람이 한국의 재벌을 압니다. 큰 회사에 회장을 입원합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은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항상 슬픈.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그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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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끈을 가져와서 물가에 대려오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을 말하면 물을 끈을 가져와서 물가에 대려오는 것을 바랍니다. 물이 그 마음의 물을 아무리 쳐다봐도 목이 목마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살려면 물을 넣어야 됩니다. 목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사람을 여러분 물가로 데려다주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는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 지금처럼 심장상은 큰일 났습니다. 일종적이 되면 말씀이 성경말씀에 든 시간 세왕은 큰일 났습니다. 나라의 보컬에 도대체 예 이런 그 네팔에 돌아가면 베트남에 돌아가면 이단들도 다 똑같이 버릴 것입니다. 정확한 영적 문으로 저것이 이단이나 알리다를 판단하는 것은 말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 말에게 다 나눠가게 되죠. 아멘! 말씀드리죠. 그리고 중국의 찬송과 성경을 이름을 써서 다 책정 가져가세요. 그 찬송과 성경을 가져가세요. 아멘! 네! 예! 자기 이그를 써서 네! 이것은 마치고 성경을 가져가세요. 이것은 마치고 성경을 가져가세요. 이것은 마치고 성경을 가져가세요. 주의가 계속 없어지고 있는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가져오세요. 마지막 중국에 갈 때는 아마도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주의를 알고 올 때는 성경책을 갖고 다녀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아무리 마이어로 가십니다. 나랑 마이어로 가십니다. 나랑 마이어로 가십니다. 마이어로 가십니다. 마이어로 가십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면 자기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낡은